네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홈툰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 원점팀 창 Divine 석진입니다. 자 프로 나올 수 있네요. 다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먼걸이 프로! 살짝 빗나갑니다. 창량 무장에서는 이네스 선수가 최근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네스 선수는 사실 제가 지난 경기를 ergonomlook했 때는 자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넘게 떴습니다. 아 지금 유영아 선수가 잘 빠져나왔고요. 또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서 또 짚어봤었잖아요. 그렇죠. 자 높게 뛰어졌고. 오! 류지수! 네 역시 이번에도 이제 고민정 선수의 머리를 바라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잘 뛰어줬습니다. 머리에도 잘 맞췄지만 아 류지수도 요즘 좋거든요. 사과코 부쳐줍니다. 자 올라가게. 네 반칙이 선정되었습니다. 공격자 반칙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민현 선수와 고민정 선수가 굉장히 교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빌드업 보여주는 서울시청. 아니요. 자 김민현 선수 선수는. 국민정 선수는 보고 계세요. 자 지금은 빼주는 패스 좋았고요. 싸웠고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네! 아, 끄시지 못해요. 네! 넣어줬고요. 아하, 연결이 안되네요. 돌로로로로로로로! 아, 선수! 아, 오늘 선인 수요일 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 되요 이제! 불렀어요! 아아! 아하! 승선공! 아, 지금은! 박수 박수 박수! 이미은 이뉴스! 어허! 자, 벗겨냈구요, 곰인정 아, 던지는 플레이! 자, 지금은 네 어, 카드가 되는데요 어, 백토웨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파울 맞아요 네 백토웨 갇혀있습니다 자, 이네스 커팅 좋았구요 이네스 붙여줍니다! 자, 바운도 된 곰! 자, 화이트 슛! 오오! 곰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 슈팅을 오오오! 김미연 선수가 네 김윤설의 스로인 한채린 아, 잘 돌려줬습니다 잘 돌려줬습니다 자, 김윤설의 오버래핑 나이카로 크로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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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유빈의 머리에 맞긴 했는데요 네 자, 헤덩 맞지 않았구요 아, 곰인정 이겨냈습니다만 어... 야, 곰이나 자, 고민적인 카드가 있거든요 네 오오오! 야! 백전 model 야, 이거는 큽니다 야 어우 segur Freddy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eight 자 걸려 넘어졌지만 경기 이어집니다 자 서울이 키겠네요 수비 3명 공격 2명 자 왼발의 김은설 자 자울루 졌습니다 자 제커블리콜 백돌이 9절 아직 있구요 잠깐만요 오 백돌이 선수 퇴장 인력이 가드려요 지금 이렇게 되면 10대 10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또 지금 변수가 이렇게 일어나는요 네 한체린을 빼주고 최종병기 박은선이 들어갑니다 김은설 선수 자 정확한 메달을 할 수 있을지 자 도라스 최종병기 박은선 최종병기 박은선 이야 최종병기 박은선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박은수 선수입니다 백배를 시켰거든요 정확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박은수 선수가 앞전에 김은설 선수가 준비할 때 여기다 뛰어가달라 내가 나가겠다 진짜 해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기가 끝났구요 이어서 곧바로 수현 선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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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